이겨멘! 로블록드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저희가 괴물이 되었습니다! 안녕! 리아야! 미호야! 미호당! 어쨌든 얘들아!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자 난 내가 공룡이 된 줄 알았어 우리 괴물이야 공룡이든 어쨌든 다 부술거야! 날 때리지마! 다 부술거야! 나무도 먹자! 나무! 다 먹을거야! 다 내거야! 왜 때려! 그만 때려 얘들아! 나도 그만 때려! 아아악! 이겨멘! 꽝 안되겠다 10 10분 경험치 두배 구매 어? 뭐? 현질이 답이지 뭐? 아들아 우리 좀 커서 보자 그리고 꽝 꽝 선인장 맛있쩡 맛있쩡 제일 맛있는건 인간인데 인간이 안보이네? 꽝 전봇대도 도시를 이렇게 파괴하는거야 우리가 괴물이 돼서 음 자 여기 옆에 눌러보면은 꽝 소리도 될 수 있어 그리고 보면은 옆으로 넘기면은 보감이 있거든? 맨 마지막에 엄청 큰 드래곤이 될 수 있다 와 곧 다른 공룡이 나 때려 니가 만만한가봐 애들아 이제 나 큰 나무 먹을 수 있다 콩콩콩 콩 크롱크롱 콩콩 콩콩콩 콩콩콩콩 맛있다 아 나 차도 먹었어 차도 미호가 자꾸 나 먹어 콩콩콩 안 먹었어 거짓말 치지마 허벅지 뜯겼어 눈앞에 있지도 않은데 허벅지 뜯겼어? 아파 콩콩 그만 물어 어 앞에 공룡 있네? 다른 공룡 발견 넌 누구니? 어 나 황금색깔 어 괴물됐다 얘 공룡이야 근데 괴물이야 이거 약간 공룡이지 고질라 키우기 게임이라고 했는데 어 트럭도 잡아 먹었고 허수아비다 고질란가 보다 어 저기 앞에 빨간색깔 공룡이 있는데 누구지? 어 모르는 공룡이다 아 모르는 공룡이다 모르는 공룡이다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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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공룡 왜 깨세 아 뭐야 어 리아다 리아 조심해 야아 리아 엄청 세 리아 공룡 뭐냐구 으아 맛있다 여메님 아니겠다 나 빨리 성장해야겠다 빨리 오 여메아 나 엄청나졌어 아 그래? 여메님 어딨지? 여메님 보고싶다 이따 자연스럽게 보자 우리 만남을 추구하자 여메아 나 엄청 커졌어 나 꺼졌어? 무섭겠다 여메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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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 으아아아아아 아까의 봉투다 앞에 만만해보이는 공룡 발견 잡아먹어야지 으아아아 잡아먹어 앞에 있는 공룡 잡아먹어 잡아먹어 어깨 이겼떠둠 ок레이 이겼떠 이게 엄청 커지면 좋은거구만 오우 나 엄청 커졌어 얘들아 오우 뭐야? 저 앞에 있는 공룡? sollten 좀 큰 애들 많구나 아직 건물은 못 부신다 건물을 빨리 부셔야지 커질 dah も얌 와 여기 맛있는 나무들 부시구요 나무가 경험치 많이 주는구나 오케이 나무를 부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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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마우스들이 좀 어떻게 해줄래 너무 시끄러운데 너무 광클하는거 아니야 알았어 맛있다 맛있어 미호야 어딨어 나 열심히 먹고 있어 너도 트리케라토스야? 뿔달린? 많이 컸구나 내가 클릭하는거 아니구나 근처가면 알아서 물어 근처가면 알아서 묻는데 네가 아까부터 클릭하길래 맛있다 푹 확 리안아 리안아 조심해 안녕! 어어... 어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야야야...절로 안가? 야!뭐 저런 애가 나 있어! 안녕하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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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시오! 와아앜하ㅏㅏ! 뭐 저런 애가 나 있어ø 안녕하시오! 진화했다. 어딜, 어딜 공격하시나. 꽝꽝. 나도 엄청 커졌어, 얘들아. 나도 이제 건물을 하나는 부셔먹을 수 있나 봐. 나 건물, 이제 건물 먹을 수 있다. 미오다! 나 아니야. 그럼 죽어. 어? 야, 리아는 왜 이렇게 성장했어, 얘가? 여면이 지나갔다. 아, 나 왜 이렇게 약해. 약해가지고. 안 돼. 누가야, 리아다! 난 강해. 감히 이곳으로 와? 아, 같이 좀 먹자. 감히. 구독. 아, 김이야. 공격하러 왔어. 여기 자기 구역이래. 오지 말래. 아, 김이야. 내가 가라했지. 잘못했어요, 잘못했어요. 진짜 잘못했어요. 어, 때리지 마세요. 알았어요. 여기서 안 먹을게요. 먹지마. 알았어, 알았어. 안 먹을게. 안 먹을게. 안 먹을게. 어? 또 먹어? 어? 으아... 으아... 절롱? 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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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죠요 아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몇번 얘기해 넌 이제 좀만 있으면 진화하는거야 멋진 모습으로 너네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거라고 아 됐다 나도 진화했어 얘들아 아 나보다 센 녀석이 나타났어 와 이제 이제 업무를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아파트를 부셔버릴 수 있다고 우와 나 엄청 강해져버렸어 나중에는 저 배까지 먹을 수 있겠지 언젠간 저 배까지 먹을 수 있을거야 언젠간 저 배까지 먹을 수 있을거야 김니야 이녀석 좀만 기다려라 안돼 한입에 삼켜주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너한테 빌고 빌었어 난 난 빌고 빌었어 그때 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키워서 벌써 레벨 50까지 키웠는데요 아 제가 현질을 더 많이 해서 다른 멤버분들은 제가 더 강력해졌답니다 자 이제 진화한다고 아들아 나의 진화하는 모습을 잘 봐줘 간격 과연 엄청 강력해질거야 축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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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그러면은 저기 경험치 아레나로 와 저기를 점령해야지 경험치 더 많이 주거든? 어이구! 야 우리 세명이면 가능해 레벨 73짜리 공룡이 지금 여기를 먹고 있는데요 얘들아 빨리 와 우리 세명이서 공격하면 가능해 빨리와 미호야 가고있어 어? 리아니? 안녕 리아야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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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 때리지마 나 가고있어 왔어 미호 왔어? 아 날기 아 이게 너야? 아 어 가자 공격해 파란색 공격해 공격 얘들아 총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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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아 저 파란색 큰거를 잡아야 돼 큰거를 얘들아 피 없어 공격좀 해줘 오케이 후 야 우리 점령했어 우리꺼야 이제 와 뭐야 빨리 안나가 안나가 내꺼야 내꺼 어? 쪼끄만 것들이 도와줬더니 하하하하 야 너랑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야 거긴 내 자리라고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공룡 키우기를 해서 도실을 점령하는 게임 해봤는데요 아 아아악! 아아악! 어? 미효야! 냠? 냠냠냠냠냠냠냠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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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! 김니야! 저리 안가? 내 자리야. 쬐꼬망개이씨. 쬐꼬망개. 쬐꼬망개. 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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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네 자리이! 좋아요! 어쨌든 여러분들!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룡 키우기 해봤는데요! 원래는 원래는 엄청 더 많았어요 보시면은 자 죽였다 보자 보자 원래 제가 여기까지 키웠는데 여기까지 키웠답니다 원래 더 많아요 막 진짜 로봇같은 공룡들이 엄청 많답니다 기회되면은 나중에 또 한번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